아 이건 제가 허락을 안할게요 NO! 저의 개인컷 촬영신에 그림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전 앨범에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정 인정 텐션 장소는요 바로 저의 개인컷 어떤 일은 파이팅 흐흑에 속아다 하지만 해버려도 난 내 믿음에 춤을 더 춤을 더 춤을 더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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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좌파라 랩에 속아가 겉에 속아도 넌 내 생각해 난 그저 낚일 뿐인걸 그러니까 따로 그려쳐 그녀의 제품들이 굿모닝? 아 맞지 한겹처럼? 아 맞지 한겹처럼? 응 한순간이랄까 야 까봐 응? 네 다음은 여성씨가 읽어주실게요 네 무현이 누구일까? 우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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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윤호는 누구일까? 모두 발을 맞추고 한 맘만 돼 하나들라면 두근 오 지금 저희 있나 같이 안무에서 하고 있어 아 그래요? 아 수퍼마입까요? 맛있어 두두둑 붕 쿵 쿵 참 끌 이게 뭐야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안될 것 같은데 빙데넷에이 에리랫 이리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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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고 고 고 꿈이란 모두 가면서도 멈출 수 없어 난 내게 진실을 끌고 와 저렇게 바꾸겠다 아 해소싱기 뿐이다 아 해소싱기 뿐이다 해소싱기 뿐 해소싱기 뿐 어 야 아니 잠깐만 아니 모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방송이 전래부터 이거 조심조심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춤췄어 아 근데 또 왜 이렇게 웃어요? 왜 이렇게 웃겨? 그래서요? 수아 한 단어만 부를까? 어 저도 아저씨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벌써 사비 애들이 다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방 롤 MID 멘탈 아니구나 아 언제 하루 아 한 단어만 하네 وں 빵이 돼 어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? seria 은혜 어이 네모야! 뭐야? 아 알았어x2 사랑 아 나 그럼 더 했지 어때? 이미 업체셜 분야 당해 괜찮아 하지마 나는 네모 들어볼까? 뭐야? 이 방자! 오케이 형들 이런데! 네모! 어 아 뭐야? 이번엔 뭐 했어? 아! 나 저 이번엔 또 모르겠죠? 다음으로 아! 이러고 있어 아무튼 이번엔 너를 좋아해도 되겠지 미공개고 정아가 화났어요 그만하네 아무튼 이번엔 너를 좋아해도 되겠지 아무튼 이번엔 너를 좋아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 말리지마 말리지마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 말태의 변말 요만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